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정의 결과물은 미래의 몫이고 현재로서는 결정의 결과물을 수확하기가 힘듭니다. 결정을 향하는 주체의 행동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한항공의 결정입니다. 9월 17일 날 국내 각 신문은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의 월시어 그랜드 호텔을 운영하는 자회사인 한진인터내셔널의 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바로 튀어나온 그 말은 대한항공이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문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인가? 같은 것 같은 그런 질문도 뒤를 따랐습니다. 참고로 이번 월시어 그랜드 호텔의 운영 주체는 한진인터내셔널입니다. 한진인터내셔널은 1989년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된 대한항공의 자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미국 LA의 월시어 그랜드 호텔을 재건축해서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대부분의 자금이 차익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한진인터내셔널은 대한항공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차익금 상환에 모두 9억 달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달러는 호텔사업 운영자금에 투입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견해가 피력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대여금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원금이 가운데 3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 6억 5천만 달러는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그런 자금입니다. 상환 계획은 6억 5천만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는 바로 다음 해에 호텔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한진인터내셔널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를 갚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2년 만기 대출에 포함한 약 3억 5천만 달러의 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대한항공으로서는 100% 자의사기에 9억 5천만 달러를 대여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인으로서는 쉽게 알기 힘든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월시어 그랜드 호텔은 대한항공이 지난 8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2017년 개관했지만 계속해서 2018년 2019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자금 투입도 월시어 그랜드 호텔 적자에서 비롯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힌 업종이 항공업과 호텔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앞날 뿐만 아니고 또 호텔의 앞날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2020년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부채비율이 989%입니다. 2019년 말 814%에 비해 가지고 175%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항공업이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최근에 사모펀드의 알짜 사업체인 기내식 사업까지 매각하는 등의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진인터내션의 호텔 사업은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실 규모만 하더라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800억과 1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각할 수는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물론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애착이 가는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매각하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사업은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거의 마지막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업제를 매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마 그와 같은 생각들도 이번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영청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선대가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 조치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항공업 전체가 존폐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고심해야 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적 여행사인 대한항공이 생존을 해나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변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사업들은 과감하게 또 정리정돈을 하고 그렇게 힘차게 앞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기사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판단이 올랐는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한국 상황을 좀 더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에 대한